그 다음에 캐스케이딩의 마지막 규책, 소스 순서입니다. 이 CSS 선언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나중에 CSS 선언이 선언될수록, 나타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examples라고 하는 부분이 똑같은 CSS 선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ed, gree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green이 채택된 이유는 바로 이 선언이 red보다 더 늦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시도가 같고 중요도가 같다고 한다면 소스가 늦게 선언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캐스케이딩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CSS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룰들이 하나의 엘리먼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캐스케이딩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혼란 속에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것저것 적용해 보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마스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